터끼 이스탄불의 그랜드 바자르는 3천여개 금가게로 유명하다. 지난 10년간 전세계 금값은 600%가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의 수요는 여전히 늘고 있다. 가장 세속적이면서 신성한 물건. 금은 이 시대의 종교다. 하루 다섯 번의 기도를 하는 이슬람교. 대부분의 이슬람사원은 황금장식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유일하게 메카의 방향을 나타내는 미흐란만은 황금장식을 하고 있다. 이슬람사원은 황금장식이 금지되어 있다. 이슬람사원은 황금장식이 금지되어 있다. 미얀마 말로 황금의 언덕이란 뜻의 쇠다곤 파고단. 1453년에 건설된 쇠다곤 파고단은 무려 60톤의 금판으로 만든 불탑이다. 1인당 국민소득 200달러. 6천만 명의 국민이 하루 1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연명하는 나라지만 이곳은 황금으로 넘쳐난다. 최다곤 파고단은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생진에 꼭 한 번은 방문해야 하는 성지다. 왕과 부자들이 기증한 금판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을 바친다. 은 전주의 장소가 있는 ple오지로 구조하여, 제 수는 사구가 아니라 우리 상황을 받은 것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렇게 부자들이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냐 합니다. ,,,,, .., ,., 마치 부처에게 황금옷을 지어 바치듯 사람들의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하다. 이들에게 황금은 지극한 정성인 것이다. 윤도의 암리차르 이곳에는 호수 위에 떠있는 황금 사원이 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은 일제히 사원을 향해 기도를 드립니다. 이곳은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신비사상이 융합된 시크교의 본상이다. 마하라지아 란지 사원을 지어 바치로 이란다. 마하라지아 란지 사원을 지어 바치로 이란다. 사원의 도움은 400kg의 순금으로 덮여있다. 비록 사람들은 흥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흥금과 종교가 만나면 그것은 더욱 신성해진다. 흥금과 종교가 만나면 그것은 더욱 신성해진다. 이곳 호수에는 아픈 사람이 몸을 담그면 치료가 된다는 속설이 있다. 신성한 황금의 힘으로 호수의 물 또한 성수가 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종교마다 추구하는 가치도 숭배하는 대상도 다르다. 하지만 종교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최고의 것을 바쳐 그들의 신을 숭배한다. 언제부터 황금은 최고의 가치가 되었을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황금을 숭배해왔던 걸까? 이집트 룩소리의 왕가의 계곡. 기원전 2000년부터 1000년 사이 이집트를 다스렸던 파라오들의 무덤이 자리한 곳이다. 1922년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이곳에서 진귀한 무덤을 발견한다. 무덤 안은 도굴꾼들에 의해 한 곳도 훼손되지 않은 채 5천여 점의 보물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다. 보물은 대부분이 황금이었다. Wat은ack sa이 이집트 룩소스 태양신의 아들인 파라오가 죽으면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미라로 만든 후 황금관에 모셨다 그들은 왜 죽은 일을 황금으로 감쌌을까 그들은 그들을 맘던 후 황금을 재결하여 지상조합을 하여 지상으로 결정하여 이 그들을 만난 그 seasoning과 그ич의가 통합을 하여 지상하여 지상하며 and with eternity so that every pharaoh was like the sun and was eternal like the sun